안녕하세요. 다이커였습니다. 의종분들 꽃사랑 야생아에 왔어요. 아 정말 화려합니다. 여기는 사장님께서 이렇게 꽃을 엄청 잘 이렇게 DP를 해놓으시죠. 오늘은요. 유럽제라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먼저요. 이 유럽제라늄이 정말 예쁩니다. 지금 요게 농장에서요. 이름을 몰라가지고 가격이 엄청 저렴하게 나왔어요. 이름 있으면은 이 가격에는 도저히 구입할 수 없는 요런 가격입니다. 한번 보세요. 정말 예쁘죠. 네 가지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자 요거 14,000원이에요. 제라늄 유럽제라늄 요거 1번입니다. 자 요거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요거 1번. 요렇게 생겼어요. 1번이요. 이야 정말 제라늄 이쁩니다요. 그리고 요거는요. 2번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 제라늄 12번. 요거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 2번이고요. 3번은 진 빨강이에요. 요거. 요거 빨강색인데 안에 요렇게 보면 약간 요런 데가 요런 데가 약간 좀 어 줄이 좀 있죠. 요렇게. 자 요거 3번입니다. 빨강색 3번. 자 요거 4번도 또 끝내주기 예쁩니다. 세상에 어떻게 요렇게. 점점 보세요. 요렇게. 야 요거 4번입니다. 자 요렇게. 4번. 자 요렇게 더 잘 요거 보세요. 4번입니다. 4번하고 1번하고 약간 좀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꽃이 달라요. 자 요게 한번 보세요. 자 1번은 요렇게 피멍이 들었으면서도 줄이 쭉쭉쭉쭉쭉 가져 있어요. 요렇게. 자 1번. 요거 4번은 피멍이. 아주 뿌려놓은 듯이.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거는 4번입니다. 자 1번하고 4번하고 자 요렇게 보여드리면 요렇게 생겼어요. 자 너무너무 예쁘죠. 자 유럽 제라늄이고요. 자 앞에 보면은 아틀란티스 있어요. 아틀란티스가 요즘 엄청 예쁩니다. 자 요고요. 영하 25도까지 월동이 잘 되는 아이입니다. 아틀란티스 7천원이고요. 오렌지 샤워 베고니아 요거 4천원이고요. 핑크 샤워 베고니아는 5천원입니다. 자 포트는 너무 크면 이게 택배하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자 요정도 사이즈입니다요. 그리고 스파크 베고니아가 나왔어요. 이야 저희 집에 거 작년에 거 저는 아직 요정도로는 꽃이 안 오고 있거든요. 자 스파크 베고니아 꽃이 요렇게 오고 있는데요. 가격 한번 볼까요. 스파크 베고니아 자 6천원입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내렸네요. 작년에는 만냥 했었죠. 제가 구입했을 때 자 스파크 베고니아 크기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잎이 좀 큽니다. 요렇게요. 꽃은 요렇게 생겼어요. 꽃도 좀 커요. 구근으로 돼 있어요. 요거요. 스파크 베고니아 요런 거 베고니아는 다 구근으로 돼 있습니다. 뒤에 싹소름 5천원이고요. 레이시아가 새로 나왔어요. 아이고 꽃이 요렇게 물려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레이시아 키우기가 까다롭다고 하시는데요. 다육이처럼 키우셔야 돼요. 물을 아껴서 키우셔야 됩니다. 여름에 장맛비 마치고 이러시면 안 돼요. 꽃은 요런 색 요런 색 흰색 요런데요. 대체적으로 요렇게 요런 색이 많네요. 약간 진하고 연하고 요런 데 요렇게 랜덤 발성 될 것 같아요. 두 개씩 요렇게 시키시면 세 개씩 시키시면 골고루 요렇게 갈 것 같아요. 레이시아 6천원입니다. 포인세티아가 새로 입고 됐답니다. 요렇게 해서 녹색이 요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요렇게 들어오잖아요. 자 요거는 잎이에요. 잎. 요기가 꽃입니다. 요렇게요. 자 요거를 보면 확연히 표시가 나죠. 요게 꽃이에요. 요건 잎입니다. 잎 색이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빨간색, 흰색 요렇게 두 가지로 들어왔어요. 포인세티아 5천원입니다. 러브유 요렇게도 들어왔는데 부른답니다. 자 요렇게요. 자 제라늄 5번 하나 더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아이고 제라늄이 요렇게 입고가 됐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1번 어 그 다음에 요거 2번 빨강 3번요. 그 다음에 요거를 4번으로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요렇게 피멍을 자 요거 5번으로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사장님도 헷갈리신답니다. 자 근데 5번이 보시게 되면요. 색감이 요렇게 핑크색이 요렇게 들어간 것도 있고요. 핑크가 요렇게 피멍이 된 것도 있어요. 요게 한 판에 들어왔는데 요렇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5번은 자 요렇게 핑크가 요렇게 된 것도 갈 수가 있고요. 요렇게 된 거가 갈 수도 있어요. 요거 참고해 주세요. 판에는 같은 판에 들어왔어요. 근데 요렇게 생겼어요. 자 한번 보세요. 5번 요렇게도 생겼고 같은 그거예요. 자 요렇게 요렇게도 생겼고 요거는 생성이 되는데 작아서 그런지 요렇게 생겼어요. 자 핑크 5번입니다. 요 같은 판에 들어왔는데 요렇게 들어왔습니다. 꽃색을 나중에 또 요렇다 저렇다 하시면 저렇다 헷갈립니다. 자 번호 5번입니다. 자 요거 참고해서 주문해 주세요. 자 슈퍼베리 새로 입고도 있어요. 야 참 농장 기술을 좋습니다. 자 4천원이고요. 자 슈퍼베리 두 가지가 들어왔어요. 요렇게 주황색, 핑크색 자 멀리서 보시면 요렇게 돼 있습니다. 아이고야 4천원입니다. 지금 요렇게요. 아가스럽게 요렇게 나왔어요. 슈퍼벨 4천원입니다. 신종 세이지입니다. 세이지가 요렇게 생겼어요. 야 참 세이지 이쁩니다. 자 요렇게요. 한잎 세이지, 블루 세이지, 뭐 세이지가 많잖아요. 자 요렇게 세인데 세이지 모양은 똑같은데 핑크 세이지라고 할까요? 자 이게 신종 세이지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3천원이고요. 삼각형 해놨죠. 중부지방에서 월동이 영하 한 15도 요정도 되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요. 자 신종 세이지입니다. 자 요거는요. 새로 나온 바늘꽃이라고 하는데요. 신종 바늘꽃이에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무늬가 있어요. 자 요렇게 무늬가 있는데 가격은 4천원이고요. 한 판밖에 없답니다요. 요거는요. 요건 빨리 찜하셔야 돼요. 한 판 있고요. 기존 3천원짜리 바늘꽃 있죠. 요거. 요건 3천원짜리인데 꽃이 요렇게 생겼어요. 이중으로 요렇게 섞여 나오고 있네요. 자 요거는 3천원이고요. 무늬 바늘꽃. 자 무늬 바늘꽃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것도 3천원이고요. 일반 기존 바늘꽃 있죠. 요렇게 빨갛게 나오는 거. 요것도 3천원입니다. 바늘꽃이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습니다요. 자 새로 들어온 국화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자 요렇게 새로 들어왔습니다. 삼색 포트몸인데요. 예전에 포트몸은 요런 색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렇게 요런 색으로 들어옵니다. 요거 16,000원입니다. 요거 요렇게 해서 세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16,000원이고요. 포트몸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것들은 지금 이제 두세 포트밖에 없어요. 요러고 두 개 있고요. 자 노란 국화 요건 7,000원이고요. 요거는 8,000원인데 이제 단종이랍니다. 요거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디토 국화인데요. 노랑색 요거 7,000원인데요. 자 꽃이 요렇게 피는데요. 꽃 한번 요렇게 해서 가서 요기 큰 거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자 디토 국화가 꽃이 요렇게 피잖아요. 노랗게. 자 요런데 요건 2만원짜리 큰 거. 그 다음에 요거 디토 국화가 핑크라고 합니다. 요기 요기 보시게 되면 요렇게 줄기가 요렇게 핑크로 돼서 나오죠. 자 요렇게 되는데 꽃이 피면 요렇게 생겼답니다. 요렇게 생겼는데 디토 국화 요거는 2만원짜리고요. 자 요거는 7,000원짜리에요. 디토 국화 요거는 7,000원. 그 다음에 디토 국화가요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핑크색으로 된 거 요렇게 생긴 거. 자 요거는 7,000원입니다. 포트는 요만합니다요. 지금 요렇게 크기가 한 포트가 요거 한 포트 양이에요. 자 요렇게. 요거는 포트문 국화 한 포트 요렇게 돼 있는 거고요. 요거 디토 국화 7,000원 포트문은 8,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주황색 포트문 국화인데요. 예전에는 요렇게 나왔었죠. 요렇게 1번은 요렇게 나왔는데 요거 지금 새 포트밖에 없고요. 새로 입고 된 건 요렇게 입고가 된답니다. 꽃이 모양이 약간 달라요.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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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릅니다. 자 요렇게요. 자 요거는 8,000원입니다. 자 국화인데요. 요거 4,000원이에요. 자 요렇게. 꽃이 요렇게 생겼어요. 한 포트가 뽑아보면요. 요만큼. 양은 요만큼 됩니다. 요 정도로요. 비닐이 요렇게 있죠. 자 요렇게 돼 있어서. 자 요렇게 돼 있고. 국화 4,000원짜리고요. 자 요거는 줄무늬 국화. 자 요렇게 해서 입고 돼 있어요. 요렇게 해서 요거 4,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요것도 포트몸 이중인데요. 요것도 새로 입고 돼 있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노란색에서 안에 요렇게 주황색이라 그럴까요. 감색이라 그럴까요. 아이고 참 요. 필 때 피기 전에는 요렇게 생겼는데요. 자 피고 나니까 노란색이 많아집니다. 요거 포트몸 이중 7,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3색 국화인데요. 요게 3가지가 들어와 있는데 가격은 6,000원이라고 하는데요. 하나 빼볼게요. 자 요정도입니다. 근데 3가지 색깔인데 한번 보실래요. 요런색. 아 이거 노란색이 될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핑크색. 그 다음에 요렇게 아이보리가 될까 흰색이 될까. 요렇게 3가지인데 밥은 요정도 양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3색으로 돼서 들어왔어요. 국화 6,000원입니다. 아스타 국화 새로 입고 하셨습니다. 자 요게 한번 볼게요. 흰색. 핑크색. 보라색. 아이고 보라색 예쁩니다. 자 흰색 분홍색도 예쁘고요. 자 요렇게 3,000원씩입니다. 아스타 국화요. 구절초인데요. 큰 포트예요. 자 큰 포트를 한번 뽑아 볼게요. 자 요렇게. 큰 포트는 하엽이 좀 있어요. 요게요. 자 하엽을 요 사장님들이 일손이 조금 좀 바쁘시다 보니까 요거를 털지를 못하고 보내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위에는 요렇게 밥이 많아요. 요거 노란 구절초고요. 가격 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건 빨간 구절초인데요. 키가 많이 커요. 자 이렇게요. 많이 큰데 이거를 키도 이렇게 크고 이게 택배 보내기도 조금 좀 어렵다고 하시는데 사장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상태가 구절초가 이렇습니다. 막 간협해서 나오는 것처럼 깔끔하지 않아요. 요런걸 참고해서 요거는 구절초를 주문해 주세요. 요건 빨간 구절초예요. 요건 만원짜리인데 큰 포트예요. 자 요거 큰 포트 큰 포트는 요렇게 생겼고요. 작은 포트는 3,000원씩이에요. 흰색, 핑크색,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요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키는 고만고만합니다. 자 요렇게 한 군데 다 요렇게 모아 놓으셨는데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구절초가 구절초 보통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자 한번 보세요. 밑에 요렇게 하엽들이 좀 많이 있어요. 막 간협해서 나오는 것처럼 막 그렇게 저기 하진 않습니다. 자 요렇게 하셔서 요렇게 돼 있어요. 자 요렇게 포트가 구절초는 원래 자라기를 요렇게 자랍니다. 자 요렇게 돼 있는데 노란색, 핑크색, 주황색, 흰색, 빨간색 요렇게 돼 있어요. 한 포트에 3,000원씩입니다. 요게 지금 핑크색이 피어있는 모습이에요. 구절초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자 대국이 새로 들어왔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아따 요거 진짜 노란색, 흰색, 핑크색이 새로 들어왔어요. 지금 대국이. 근데 아직 요렇게 개화를 안하고 몽오리 채로 요렇게 있습니다. 가격 5,000원입니다. 요번에 입고된 대국은요. 다 세 가지 다 5,000원입니다. 대국입니다. 층꽃이요. 자 요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핑크색하고 지금 요렇게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색이고요. 자 3색이고요. 가격은 3,000원입니다. 층꽃입니다. 구카가요. 자 요렇게 있는데 포트몽 구카 같아요. 엄청 대품인데 3만원짜리인데 요거는 택배는 안 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가야구카 들어와 있는 게 요렇게 여러가지 색상으로 요렇게 있어요. 요거 가야구카 4,000원이고요. 숙부쟁이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꽃이 옵니다. 자 요거요. 청아 숙부쟁이. 왕관 숙부쟁이는 요게 입장이 약간 넓으면서 핑크라고 보시면 돼요. 옆에 요렇게 왕관 숙부쟁이 요렇게 있는데요. 가격은 3,000원씩입니다. 청아도 3,000원. 왕관도 3,000원입니다. 사파이어 세이지가요. 지금 한 두 판 정도가 안 남았답니다. 지금 한 판 한 30개 정도 있나봐요. 지금 요거요. 요거 주문하시는 분은 요거 조금 좀 속도를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파이어 세이지. 요거 가격 5,000원짜리입니다. 요거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요렇게 해서 많이 크지 않아요. 자 요렇게 지금 사파이어 세이지입니다. 용담인데요. 요거 분홍색 용담이에요. 분홍색 용담 5,000원이고요. 요거 칼립 용담 흰색이 있고 보라색이 있어요. 보라색은 지금 요렇게 피고 있네요. 흰색 용담 가격은 4,000원입니다요. 용담 요거는 칼립 용담 보라색이라고 하는데요. 큰 포트예요. 12,000원짜리입니다. 요렇게 있고요. 자 요거 비덴스 요렇게 입고를 하셨는데 요거 4,000원짜리입니다요.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노지에서 월동은 안됩니다. 베란다 월동입니다요. 노지에서 심으시는 분들은 캐서 겨울에 화분에다 옮겨가지고 베란다로 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음 풍노초인데요. 요즘 풍노초들이 보면은 상태가 아주 저긴 하네요. 왜냐면 여름에 힘들어서 이렇거든요. 자 요거 근상풍노초 자 요렇게 뿌리 요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 15,000원짜리고요. 겨풍노초 한번 볼게요. 자 요거 겹으로 됐어요. 아이고 진짜 요렇게 돼 있는데 겨풍노초 4,000원이고요. 요거는 찐분홍색이에요. 요러고 요것도 4,000원이고요. 흰색 풍노초가 밥이 작으면서 제일 지금 빈약해요. 자 요렇게 있는데 요거 흰색이잖아요. 요렇게 핍니다. 흰색은 언제나 항상 보면 요렇습니다. 요거 참고하셔서 주문해 주세요. 흰색 풍노초도 4,000원입니다. 그리고 요기 보시면 유매가 있는데요. 이 유매가 이제 그 농장에서 출고를 안 한다고 하세요. 근데 사장님 댁에 조금 있네요. 한 20, 한 두세 개 있습니다. 이 유매가 지금 이제 밥이 요정도 되잖아요. 요거를 이제 농장에서 큰 포트로 있죠. 요렇게 큰 포트로 옮기면 이게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고를 안 하신대요. 그래서 요거 이제 유매 사실분들 요거 7,000원 요렇게 하니까 요거 빠른 속도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없어요. 요거 요기 사장님 빼고도 요거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요거 백봉 분재국화 있죠. 많이 자랐습니다. 4,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백봉 분재국화 요렇게 있고요. 옆에 보니까 해국이 있어요. 요거 3,000원짜리 해국이랍니다. 요거요. 그리고 요거 여우 꼬리풀이요. 하나 둘 세 개 있네요. 보니까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만원짜리랍니다. 요렇게 여우 꼬리풀 지금 이제 막 요렇게 생성이 많이 되고 있네요. 요렇게요. 그리고 요거는 배풍등입니다. 자 요렇게 꽃이 이거 베란다에는 뭐 겨울에도 꽃이 핍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생긴 거 뭐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작아요. 3,000원짜리구요. 배풍등이에요. 꽃된강인데요. 자 한번 보실래요. 자 요렇게 생겼는데 목대가 엄청 좋아요. 자 이거 12만원인데 사장님께서 요거 필요하신 분은 요거 10만원에 요거 보내드린다고 하시네요. 요거요. 그리고 홍자기가 요기 목대가 요렇게 조금 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있는데 요거는 2만4천원짜리라고 하고요. 요거는 보라해국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3천원짜리입니다. 요거는 하얀색 고렇게 피는 해국이구요. 자 요거는 보라해국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두 개 다 3천원인데요. 요거는 키가 요렇게 좀 커져있구요. 요거 보라해국은 요렇게 나지막하게 있고 보라해국은 약간 털이 있어요. 요거는 털이 없고 요렇게 생겼습니다. 해국이요. 추명국이요. 꽃 엄청 많이 와있어요. 요거는 대풍 추명국인데요. 2만원짜리에요. 딱 두 꽃도 있다고 하십니다. 옆에 빨간 풍년화 요렇게 있는데 요거 2만원입니다. 추명국이요. 요렇게 작은 것도 있는데요. 이게 핑크하고 흰색하고 사장님이 그 명차를 그 저기 꽂아 놓은 거를 다 가져가셔가지고 요거 혹시 몰라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대요. 이게 흰색인지 핑크색인지요. 꽃망울 맺히시기를 하하 자 요렇게 작은 포트도 있어요. 그리고 요건 주황 마케니아인데요. 요거 만원짜리구요. 가자니아 3천원짜리 요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요거 큰 껑의 비름이요. 요게 신종이랍니다. 신종 신종 큰 껑의 비름인데 수입 미니종이라고 합니다. 요게요. 예전에 우리가 키우던 거 키가 굉장히 큽니다. 요거는 나지막하게 요렇게 미니종으로 자라는 요런 큰 껑의 비름이라고 해요. 자 가격 4천원이구요. 껑의 비름은 월동 잘 됩니다. 진이요. 제가 요거 분갈이 했잖아요. 엄청 활짝 잘 됩니다. 자 요고요. 꽃이 요렇게 피는 아이 요렇게요. 진이 만이천원이잖아요. 요거 그늘에서 키우는 아이랍니다. 베란다에서 그 햇볕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댁에서 요거 키우면 굉장히 좋대요. 햇볕에 가면 요게 입장이 좀 타버리고 이런대요. 방 그늘에서 잘 자라는 진이콥 요기에서 만이천원이구요. 마사기가 옆에 엄청나게 많이 입고를 하셨는데요. 마사기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거 음마삭 만원이구요. 자 목대는 한번 볼게요. 요정도 됩니다. 화면에 이렇게 돼있으면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냥 일반 포트에요. 자 요렇게 돼있어갖고 요거 만원짜리구요. 요거는 항제마사기인데요. 자 요렇게 요정도 됩니다. 밥은 요정도 되구요. 아직 어린 머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대가 굵거나 이렇진 않습니다. 황제마삭 8,000원이구요. 요거는 잎이 둥근잎 마삭이라 그래서 요렇게 동글동글하게 요렇게 생겼어요. 자 한번 하나 뽑을게요. 자 요정도 됩니다. 요정도 되고 요거는 만원짜리구요. 한번 보실래요. 자 요거 둥근잎 마사 요거는 만원짜리구요. 요거는 3만원짜리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게 목대가 요렇게 조금 생겼어요. 그런데 요런거 조금 더 좋죠. 목대가 요렇게 보면은 나무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사장님께서 먼저 좋은거부터 이렇게 보내시겠죠. 자 요렇게 해서요. 요거는 만원짜리 요거는 왼쪽에 만원짜리 요거는 오른쪽에 3만원짜리 요렇습니다. 목대 차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칼마삭입니다. 요거 아이고 참 마삭 많습니다. 자 요렇게 칼마삭 요렇게 해서 요거 만원이구요. 요것도 존마삭입니다. 요 존마삭은 얼마일까요. 존마삭 만원이네요. 하하하하 마삭이 정말 많아요. 자 이게 좀 보세요. 요렇게 자 요거 마삭이 존마삭 만원이구요. 요거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자 요거요. 황금마삭 요거 4천원이구요. 자 요거 신종 황금마삭인데요. 보세요. 요거하고 요거 약간 다르죠. 요렇게요. 자 요거 만원이랍니다. 신종 황금마삭 만원 요거 알아보시는 분은 알아보신다고 하십니다. 자 요렇게요. 자 요렇게 물이 들구요. 요건 요렇게 물이 들고 자 요렇게 해서 비교해 놨습니다. 요거 4천원짜리 그냥 황금마삭 요거는 신종 황금마삭 이랍니다. 요게 요렇게 해서 입고 하셨네요. 고려담쟁이 요렇게 입고를 하셨는데요. 아이고야 물들기 시작합니다. 요렇게 보세요. 그런데 짧아요. 길지 않고 다 요렇게 해서 커트해가지고 요렇게 작게 나왔습니다. 예전에 아주 길게 나오던 거 그런 거 아니구요. 자 그 대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3천원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단풍 보시고 내년에 좀 키우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아주 화듬하게 나왔어요. 고려담쟁이 3천원입니다. 물들기 시작합니다. 자 안젤로니아 인데요. 자 요거 3천원이죠. 요거 보라색은 요거 몇 포트 없습니다. 가격 3천원이에요. 안젤로니아입니다. 요거 분홍색 미니 샤프란인데 요거 4천원짜리에요. 요거 몇 포트 안 남았네요. 딱 10개 있습니다. 자 요렇게 꽃대는 요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미니 샤프란 4천원짜리입니다. 자 요거 분홍능사인데요. 요거 3천원인데요. 요거 열한 5개정도 있네요. 사랑초 추자도사랑초 핑크입니다. 자 요렇게요. 요거는 하얀색입니다. 요거 하얀색 3천원이에요. 다 자 프릴사랑초 와 프릴사랑초 엄청 크게 이렇게 자랐네요. 자 프릴사랑초 3천원이고요. 자 요거 하얀색 스텔라타입니다. 스텔라타 요거 3천원입니다. 하얀색 스텔라타 그리고 요거는 스텐오린차예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스텐오린차도 3천원이고요. 밝게 피는 아이 요아이요. 자 요렇게 밝게 피는 아이 SP 오렌지입니다. 요것도 3천원이에요. 요거는 땅콩 땅콩사랑초 땅콩사랑초인데요. 자 새로 입고 하셨는데 요렇게 들어왔답니다. 먼저 풍성하던 거는 다 품절됐고요. 요렇게 또 입고를 하셨는데 요렇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땅콩사랑초고요. 자 요렇게 해서 연보라색으로 요렇게 피는 거는 민우에 탑니다. 요렇게 해서 3천원이고요. 요거는 하트 사랑초예요. 자 요거요. 러브하트 요거는 3천원입니다. 러브하트는 요렇게 생겨서 진하게 생겼고요. 민우에 타는 연하게 생겼어요. 요렇게 민우에 타 요거는 러브하트 요렇게 생겼습니다. 사랑초 다 모조리 다 3천원입니다. 자 요거요. 실리코오사인데요. 요거 4천원에 파시던 거라는데 둘레 5개 있는데 밥이 너무 좋습니다. 자 요렇게요. 실리코오사 또 이렇게 치면 쿠퍼걸로우라고도 나올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지금 다섯포조 딱 있어요. 자 요거 보라색 선생님 이게 찔레예요? 장미예요? 찔레예요. 자 요거 보라색 찔레인데 키가요 엄청나게 큽니다. 한 7,80cm 됩니다. 이렇게요. 크게 올라가 있어요. 정원에 심으시는 분들 요런거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빨간색인데요. 자 요것도 다 똑같이 14,000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밑에 밥이 조금 그 보라색보다 많으면서 키가 작아요. 요거는 한 4,50cm 됩니다. 정원에 노재 심으시는 분들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요. 풍지초인데요. 자 요렇게요. 8,000원짜리인데요. 밥은 요정도 되고 이게 지금 꽃이 피면서 이렇게 지금 요렇게 생겼답니다. 꽃이 피기 전에는 요랬는데 사장님께서 이게 꽃이 폈대요. 벌써 이게 요게 요게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사장님 필요하시면은 요거 5,000원씩 주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럼 2개 만원 요렇게 되겠죠. 풍지초 월동은 잘 됩니다요. 많지가 않고요.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좀 요고요. 풍지초 이야 사장님 이거 진짜 물 많이 들었다. 이거 황금담쟁이라고 합니다요. 자 조금 이따 담쟁이 하나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황금담쟁이가 물이 들면 요렇게 예쁘게 든다고 하십니다요. 이야 예쁘네요. 마사기들 한번 이렇게 사장님 작품 이렇게 심어 놓으신 거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아 정말 환상입니다. 요건 꼬구리 마사기고요. 사장님 이게 그거 저기 신종 그건가요? 네네. 너무 이쁘네. 황금담쟁이 신종 와 요렇게 예쁘게 물이 든단 말이에요. 이야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마사기입니다. 이렇게 마사기를 요런 식으로 해서 칼마사기네요. 저거는 아 저쪽에 가서 한번 찍어 볼게요. 세상에 어마무시합니다. 칼마사 이거요. 한 70cm 30cm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요거는 음마사 같기도 하고요. 이야 진짜 작품입니다. 마사기들이요. 자 요렇게 요거는 오색마사기 마사기줄 같아요. 마사기줄 하하 마사기줄 정말 많이 심어 놓으셨네요. 사장님 이게 좀 보세요. 마사기줄 하하하 아주 작품 돼가지고 아주 오래된 마사기줄들 보세요. 자 이런 거 초설 뭐 이런 거고요. 백화등도 있어요. 저기 좀 보세요. 백화등을 저렇게 키우십니다. 자 요렇게 해갖고 사셔서 요렇게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동백 소개해 드려 볼게요. 자 동백인데요. 아 요거는 겹으로 돼 있잖아요. 요렇게 겹으로 돼가지고 저렇게 되는데 겹진분옥 동백 요거는 4만원짜리 동백이고요. 키가 한 30cm 정도 됩니다. 꽃망울 요렇게 많이 와 있고요. 요거는 카네이션 동백이라고 하는데요. 자 요렇게 6만원씩 요렇게 돼 있는데 키가 한 25에서 30cm 정도 되고요. 요거는 겹분옥 동백인데 요 좀 보세요. 안에 너무 예쁘죠. 요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6만원짜리에요. 자 요거 겹분옥 요거 6만원이고요. 요거는 변천실락이라고 하는데요. 아 요거 특별하게 생겼습니다. 요거요. 자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요. 자 3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어 잎에 무늬가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요렇게 있는데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이 요렇게 생겼답니다. 꽃에도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자 키가요 어 한 25cm 정도 됩니다. 자 요런건 한 30cm 돼서 더 크죠. 옆에 아까 소개시켜 드린 거는 요거는 조금 작아요. 그리고 요거는 상부연이라고 하는데요. 요것도 무늬가 무늬에 요렇게 그 잎에 요렇게 무늬가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상부연 3만원입니다. 요거는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꽃 한번 보실게요. 자 요건 요렇게 생겼습니다. 꽃이 꽃이 질 때 찍었나봐요. 요렇게 자 안에가 정말 예쁘게 생겼죠. 색감이 약간 다르네요. 자 요거는 상부연이고요. 요거는 안근교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름 어려워라. 야 근데 꽃은 정말 예쁘네요. 자 요렇게 이중으로 딱 꽃이 들어와 있어요. 요런거는 약간 철사거리를 하셔서 분재 소재로도 요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키가 많이 크지 않아요. 요런건 20cm 요거는 25cm 요거는 25에서 30cm 정도 요렇게 됩니다. 3만원짜리에요. 자 꽃이 요렇게 생겼는데 너무 예쁘죠. 자 요거는요. 이름이 엄청 어렵네요. 능당사 3만원입니다. 자 요런 것들도 요렇게 하시면 되면 철사거리를 살짝 하셔서 분재 소재로 요렇게 사용하시면 예쁘게 요렇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은 고런 요런 동백입니다. 자 요거는 한 키가 20cm 조금 더 됩니다. 요거는 많이 크지 않아요. 아담한 사이즈고요. 먼저 요렇게 세가지 소개시켜드린거는 조금 좀 큰 사이즈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꽃이요. 무늬에 꽃이 요렇게 와있죠. 요게 꽃이 피면 굉장히 예쁘다고 합니다. 자 요나무인데요. 꽃이 요렇게 무늬가 쩜쩜쩜쩜쩜 들어가 있어요. 이름이 월해시설 이라고 합니다. 달에 취했나요? 자 월해시설 이라고 이름이 돼있습니다. 무늬가 요렇게 돼있어요. 아주 무늬가 요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가격은 3만원 이라고 합니다. 야 요거는 굉장히 단풍이 또 요렇게 예쁘게 들었어요. 요건 진궁 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무늬 하실게요. 야 사과 많이 익었어요. 빨갛게 개신갑니다. 자 요거 5만원 입니다. 요. 신종 사과라고 해요. 이거 사장님 제가 듣기로는 이거 사과를 쪼개면 안에도 빨갛다고 들었는데 맞나 모르겠어요. 요게 요 안에 요렇게 하면 빨갛아요. 안에도 이야 이 초설이 완전 대품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목대 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요. 요기 밑에는 제 손가락 말합니다. 요거 굉장히 오래 묵은 거라고 합니다. 꽃초설 14만원 입니다. 이야 이게 좀 보세요. 하하하 뿌리 에요. 뿌리 자 신 일광 이라고 합니다. 철종류 죠. 자 이렇게 되는데 키가요 한 50cm 옆으로도 50cm 더 될 것 같아요. 엄청 예쁩니다. 자 오늘 의정부 들꽃 사랑 해서요. 이렇게 또 영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유카스 였습니다. 아유 멋집니다요.